Q. 추석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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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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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엽 선수님 오늘 승리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오늘 무슨 날씨 많은 팬분들 찾아와주셨는데 이기는 경기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승리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힘든 경기를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 아쉽게 졌는데 오늘 또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승리소감이요? 네.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. 내일 연승해서 인천 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무실전 피칭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한 팀은 승리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 마음 졸이면서 공을 던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던지셨는지 다행히 투아웃에 위기가 걸려가지고 하나만 막자라고 생각하고 집중했고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에 대해서도 맥퀸헌 선수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되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승리 축하합니다. 오늘 득점에 시작이 되는 안타의 주인공이었는데 승리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.. 일단 꼭 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어.. 또 운 좋게 안타가 나온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전에 사실 말루에 저희가 위기를 잘 투수들이 넘겨줘가지고 어.. 이 경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. 투수들이 잘 던져서 이긴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경기전에 혹시 특별하게 마음가짐이 있었는지? 음.. 일단 감독님께서 좀 안되더라도 좀.. 밝고 재밌게 플레이하자라는 메세지를 주셔가지고 어..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.. 조금 지쳐있는 선수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.. 또 힘내서 또 연승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That's Captain Cool! Let's go! 어.. 어..